음악 전국에 계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운명의 날입니다. 11월 19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19년도 개리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늘 있었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고 여러분들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이번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나 또 합격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반면 또 더 많은 분들이 쓰디쓴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번 시험 결과를 가지고 너무 자책하거나 또 패배주의에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은 정말로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고요. 어느 시험이 50점대의 커트라인이 생성되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히 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합격하신 분들도 물론 노력하신 거고 그 결과 합격하신 거지만 불합격하신 분들이 노력 안 해서 불합격하신 거 아니잖아요. 합격하신 분들도 나도 열심히 했지만 운도 따랐다라고 겸손해지셔야 되겠고요. 불합격하신 분들은 운이 좀 없었다. 이렇게 좀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와 오랜 기간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떤 긍정적 에너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훌훌 털고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은 목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시고 또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시고 그 목표를 이루셨을 때는 잊지 마시고 오셔서 저에게 꼭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물론 이 합격 소식 여러분들 듣는 것도 기쁘지만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나서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유수쌤 저 이런 시험에 또 합격했어요. 또 여기 취직됐어요.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소식 들을 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너무 걱정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쉽게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이번 시험 커트라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사실 어제 밤 2시, 3시까지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저희 유상통이 개리직 시험을 해왔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거의 70% 넘는 합격자들, 대부분의 합격자가 우리 유상통에서 배출이 됐는데 이번 시험은 워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당직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특이한 시험이 돼버렸으니까 이 전통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역시 기후였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역시 개리직 시험은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안에서의 경쟁이구나.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이미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수험번호 입력하는 기간을 드렸어요. 사실 수험번호 입력하신 분들이 채 30%가 안 됩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그런데 그 입력하신 수험번호만 가지고 지금 합격자에서 조회를 해봐도 이미 70% 합격자가 넘었어요. 이번 시험은 80%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되네요. 아 이제 좀 그나마 한숨을 났어요. 그래서 워낙 시험 자체가 특이했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우리 유상통 합격자 20% 30%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전통을 깨지 않고 이어주셨습니다. 지금 더 늘어나겠죠? 수험번호 입력 안 해주신 분들 면접도 특강이라는 거 참석하셔야 되니까 이제 합격수기 남겨주실 거기 때문에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70%는 훌쩍 넘겼다. 그래서 요수는 좀 한시름 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합격하신 분들 저희 전통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 끝나고 저희가 합격 예측 시스템을 가동을 했어요. 자 이 합격 커트라인을 어떻게 저희가 공개를 한 거냐면 실제 입력된 점수 중에 선발 인원 최하 점수 그 점수에서 제가 플러스 알파 점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3점을 저희가 플러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수험생분들 입력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일부였고 그럼 더 입력하지 않은 분들 중에 고수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입력된 점수만 가지고 커트라인이 낮아서 나중에 시제 커트라인이 높게 발표되면 괜히 또 한 달 동안 행복했는데 유상통 너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뭐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서 3점을 플러스를 했어요. 근데 이번 발표된 거 보니까 3점 플러스 안 했으면 거의 99% 예측이 그대로 결과로 나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합격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다 입력을 하셨구나 거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합격 예측 시스템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 점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국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서울 저희 합격 예측 점수가 59.67점이었어요. 그런데 합격 실제 커트라인이 56.66점이었어요. 실제 입력된 점수에 플러스 알파 안 했다면 56.67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3점을 플러스해서 59.67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유파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저희가 예측한 점수가 좀 플러스 알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은 그거보다 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56.66점 커트라인 점수 나왔습니다. 일반 전형 63명 선발에 85명 피기 합격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2분은 면접 탈락을 하게 됩니다. 면접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죠. 장애인 전형은 7명 선발에 합격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이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난이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이런 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전형으로 응시하신 분들이 과락을 넘기신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수득층 2분 선발인데 2분 합격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2분 합격하신 분들 어 그럼 나는 이제 면접 안 봐도 합격이네? 아닙니다. 면접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피기 합격으로 2명 선발에 2명 피기 1차 합격하셨다 할지라도 면접은 봅니다. 그리고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다 탈락할 수도 있고요. 한 분이 탈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면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 뭐 5가지 정도의 역량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역량이 미흡이 됐을 때는 아무리 피기 점수가 합격 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해서 불합격되는 거예요. 따라서 2명 선발에 2명 물론 크게 가서 실수만 크게 안 한다면 합격할 확률은 그만큼 높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아무리 2명 중에 2명 피기 합격으로 선발됐다 할지라도 불합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전달되고요. 이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경인지역 저희 합격 예측 점수가 59.67점이었는데 실제 커트라인이 56.66 그러니까 3점 빼면 그대로예요. 일반 전형 12명 선발에 162명 선발이네요. 그래서 50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서울 전체 필기 합격자 수가 88명이었는데 그중에 67명이 저희 유상통합격자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거의 80%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이제 아마 나중에 최종 집계가 되면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장애인 12분 선발하는데 7명 선발됐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7명 중에서도 면접 탈락자가 나올 수 있어요. 면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수득층 3명 선발인데 4명이 필기 합격하셨어요. 따라서 1명이 면접 탈락하게 되겠네요. 부울경입니다. 저희 예측 점수가 64.67점이었는데 합격 커트라인이 61.66 역시 3점 빼면 거의 그대로죠. 저희 지금 이 시스템 개발했던 개발자 흐뭇해하고 있고 스스로도 놀래고 있어요.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차라리 그때 제가 3점 플러싸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거의 맞아떨어졌던 건데 말이죠. 일반 19명 선발에 25분이 필기 합격하셨기 때문에 6명 면접 탈락하게 됩니다. 장애인 2명 선발인데 5분이 합격하셨어요. 3명 면접 탈락이 되겠네요. 저수득층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도 30명 최종 전체 합격자인데 23명이 저희 유상통합격자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 유상통합격 예측 점수가 63점이었어요. 커트라인이 61.66 여기가 조금 차이가 났죠. 여기서 3점을 빼버리면 만약에 60점으로 최종적인 커트라인이 있었던 건데 3점 플러스에서 63점이 됐던 건데 실제 커트라인은 61.66 약간 차이가 있었네요. 열흘 9분 선발에 24명 필기 합격이기 때문에 5분 최종 면접 탈락할 수 있어요. 장애인 2명 선발에 필기 합격은 1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분도 면접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수득층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충청은 전체 25분 선발에 18분이 저희 합격자분이 됐네요. 지금까지 집계된 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더 올라갑니다. 지금 이 집계된 것은 수험번호를 입력해 주신 분들만 가지고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 계속 또 합격수기 남겨주시면 더 올라갈 거예요. 전남 저희 예측 점수가 54.67점이었는데 커트라인이 55점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3점을 빼면 51.67이었거든요. 이건 전남이 좀 차이가 났어요. 41분 선발에 51명 필기 합격하셨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10분이 탈락할 수 있어요. 4명 선발에 장애인은 1명 필기 합격하셨기 때문에 큰 실수만 안 하신다면 면접에서 합격하시겠죠. 저수득층 1분 선발이었는데 필기 합격자가 없습니다. 자 경북입니다. 63명 63점 저희 합격 예측 점수가 63점이었는데 커트라인은 60점 3점 빼면은 그냥 바로죠. 22분 선발에 33명 그래서 11분이 면접 탈락하게 됩니다. 장애인 2분 선발에 필기 합격자가 2명이기 때문에 큰 실수만 안 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겠네요. 저수득층 1분 선발에 3분 합격하셨기 때문에 2분은 면접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저희 합격 점수가 61.33점이었는데 커트라인은 60점이었어요. 이것도 3점을 빼면 조금은 차이가 나겠네요. 일반 13분 선발에 14명이니까 이건 정말 면접 탈락하면 멘탈 나가겠네요. 한 분만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는 설마 내가 이 한 명이 될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 면접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정말 크나큰 좌절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장애인 한 분 선발인데 선발 필기 합격자가 없어요. 저수득층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총 14명 선발에 10분이 저희 수강생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강원도 합격 예측 점수가 59.67점이었는데 실제 커트라인이 56.66점이에요. 거의 3점 빼면 거의 적중했다. 적중이 아니죠. 거의 맞아떨어졌다. 일반 10명 선발에 17분이니까 7명이 면접 탈락하게 됩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40%가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강원도 합격하신 분들 준비하셔야 되겠죠. 장애인 한 명 선발에 필기 합격자 한 명이고요. 저수득층은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제주도 하죠. 제주도 56.63점으로 예측했는데 53점, 33점 거의 3점 빼버리면 거의 이것도 맞아떨어졌네요. 12분 선발에 14분이니까 두 분만 면접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장애인 한 명 선발인데 합격자가 없습니다. 저수득층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전체적인 커트라인 점수나 이런 것들은 살펴봤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숨은 고수는 없었다.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러신 분들은 궁금하니까 당연히 다 입력을 하셨구나. 그래서 다음 합격 예측 시스템 때는 아마 플러스 알파 점수를 한 1점 정도만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지금부터 이제 면접이 남았어요.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저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은 면접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합격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면접 기출 자료들, 데이터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면접은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블라인드 면접인가요? 제가 장담을 드리는데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필기 점수 모릅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필기 점수나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봅니다. 에이 설마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런데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블라인드 면접인데 뭐 나 커트라인인데 합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커트라인에서 합격하신 분들 많고요. 최고 득점하신 분이 떨어지신 경우도 있어요. 면접에서. 그래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은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흡을 받게 되면 무조건 불합격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가 1등으로 필기 점수 합격을 했어도 면접관들은 몰라요. 그러면 면접을 받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미흡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아무리 필기 점수가 1등으로 합격했다 할지라도 그냥 탈락이에요. 커트라인으로 붙으셨던 분들도 미흡만 안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커트라인에서 문제가 되어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최종 선발 인원이 20명인데 필기 합격자가 3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2명이 미흡으로 탈락을 했어요. 28명이잖아요. 그럼 8명을 어떻게 탈락시키느냐? 그 8명을 필기 점수를 가지고 탈락을 시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커트라인 점수였는데 면접을 봐서 내가 우수를 받았어요. 그럼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수를 받지 못하고 미흡은 받지 않았는데 그냥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필기 점수를 가지고 잘라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가 내가 만약에 면접 자체에서 우수를 받았다. 그러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아무리 커트라인이라도. 그런데 내가 커트라인인데 우수를 받지 못하고 보통을 받았어요. 미흡은 아니라서 불합격은 안 되는데 보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를 필기 합격 점수에서 커트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자적으로 절대 미흡을 받지 않도록 미흡을 받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면접 특강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면접은 철저히 블라인드 면접이다. 그런데 커트라인 점수가 중요한 거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면접에서 미흡받은 인원을 빼버린 인원이 만약에 최종 합격자보다 많으면 그 나머지 탈락자를 필기 점수를 가지고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면접관이 내 점수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우수를 안 주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따라서 커트라인이라도 무조건 면접에서 우수를 받으면 합격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일단 면접 특강은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철저하게 유상통 가족 여러분만을 가지고 면접 특강이 진행됩니다. 우리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면접 특강은 저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합격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강좌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고요. 자, 면접 특강을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 인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합격 수기란에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합격 수기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집계를 할 거예요. 자, 가급적 빠르게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집계를 해서 여러분들 스터디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전체 인원이 파악이 돼야 정확히 면접 특강 강의실이나 일정들 이러한 것들 빠르게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빠르게 합격 수기를 좀 남겨주셔서 인증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면접 특강은 뭐 이번에는 2018년도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면접에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저희 2018년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격하신 분들이 면접 끝나고 저희에게 메일로 보내주신 면접 이렇게 해봤다라고 하는 그 수기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묶어서 여러분들께 에세이집으로 만들었어요. 면접 에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저 자료집을 책을 교재를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한태 교수님이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시고 그 오프라인 특강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께 지방에 계신 분들 못 오시는 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임찬수 원장님을 또 초빙해서 오프라인 면접 특강을 매번 시험때마다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부산에 계신 임찬수 스피치학원 원장님입니다. 부산 쪽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면접 뭔가 좀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임찬수 스피치학원을 검색하셔서 그쪽으로 가시면 워낙 저희랑 또 오랫동안 해오셨고 개디직 면접자들 많이 매 시험때마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이 최한태 교수님 2018년도에 아마 최한태 교수님에게 별도로 면접 지도를 받으신 분들이 전원이 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두 분들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 임찬수 원장님의 오프라인 특강은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이때 저희 합격자들 전부 모여서 파티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거의 뭐 90매 프로 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제주도에서까지 다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요. 정말 많은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 합격자들 전체 모여서 스터디도 구성하고 같이 만난 것도 좀 먹고 함께 좀 기뻐하는 자리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릴 거고요. 스터디 구성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 거고 우리 기준에 합격하신 합격자분들 계속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과제 드리면서 안내해 갈 거예요. 자 따라서 한 달 동안 나는 정말 그래도 면접 특강을 뭔가 스피치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말을 너무 더듬고 좀 숫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또 스피치 학원을 가신다거나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요상통 진행되는 커리큘럼 대로 따라오시고 스터디가 중요해요. 스터디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합격 인증을 받으시고 합격 수기 남겨주시고 합격자 인증이 되면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다 만들어 드려요. 지역별로 단톡방 다 만들어 드리고 전국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끼리 전문제 소개하시면서 서로 가까운 지역이나 또 마음 맞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스터디 구성이 안 됐을 때는 오프라인 특강에 오셔서 오프라인 특강 저희가 지역별로 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 드릴 거니까 같이 스터디를 구성하셔서 무조건 면접은 스터디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난 습기가 없어서 사람들 어울리는 거 잘 못하는데 그럼 면접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어울려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조언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면접 안내에서 위드 유수라고 하는 면접 컨텐츠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대로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된다. 자 합격수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개리직을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개리직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 강좌가 진짜 좋은 거고 하도 알바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였어요? 그래서 합격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도 합격하면 합격수기 한번 남겨봐야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또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좀 가급적 나 그냥 합격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셨고 어떠한 과정을 어땠는지 이러한 뭐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정말 사소한 것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 이제는 카페가 개리직 카페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뭐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카페에서는 뭐 유상통, 유수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강사님들 본인들이 제공하는 강좌 이외에 어떠한 언급도 그냥 다 삭제돼 버리고 강태가 돼 버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보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합격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합격수기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준비했던 과정 어떤 강좌를 어떻게 수강하셨고 어떻게 공부했고 이러한 과정들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쭉 좀 참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합격수기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합격의 기쁨으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드시라고 보내드릴 거고요. 아주 소중하게 상세하게 잘 남겨주신 분들 네 분을 선발해서 30만 원권 상품권을 네 분께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20분에게 5만 원권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뭐 이거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강곡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사소한 거 하나일지라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합격수기 남겨주시고요. 자, 합격수기 남기실 때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는 왜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도 알고 싶어요. 어떤 강좌를 수강하셨고 기간 얼마 정도 준비를 하셨고 뭐 이런 것들 간단한 뭐 1분 정도면 끝나는 거니까 클릭 몇 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설문조사하시고 넘어가서 합격자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격자 인증을 해주시고 이미지로 첨부를 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합격수기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인증이 되면 내 강의실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유상통 면접특강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제 들어오시면 지금은 이제 우선 들어오시면 뭐 별거 없겠지만 계속 여러분들과 면접특강 온라인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야만 저희 면접 컨텐츠들 제공을 해드리니까 소중한 합격수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워리 패스가 돈 워리 패스가 출시가 됐어요. 이전에도 한번 간단히 언급해드렸지만 이제 다음 혹시라도 이번 시험이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 뭐 이제 다른 직렬로 가시거나 다른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다시 게리직 시험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간 언제 시험이 있을지 아직 모르니까 또 그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돈 워리 돈 워리 패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돈 워리 패스 이제 기존에 수강하셨던 프리 패스 수강생 분들은 이제 곧 전환하실 수 있게 이전에 안내해드렸듯이 전환료는 9만원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다음 시험일까지 기본 1년이 더 플러스가 돼서 총 2년이 되는 거고요. 2년 안에 시험이 없으면 다음 시험일까지 무한 연장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큰 부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혹시라도 다시 게리직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강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도널이 패스가 이제 출시됐으니까 곧 이제 수강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기본 수강기간 2년에 혹시라도 기간 내에 시험이 없으면 시험일까지 무한 연장되는 새로운 프리패스 상품입니다. 자, 이제 저는 면접 준비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다음 강좌 준비도 또 교재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접 시험에도 우리 유상통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의 더 많은 비율 90% 100%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찬 컨텐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기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면접 준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한 뭐 며칠 쉬세요. 며칠 쉬시면서 저희 강의실 들어와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천천히 기다리고 계시면 이제 제가 차차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최종 합격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실 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올 일이 없겠네요. 그죠?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죠. 오시지 마세요. 자꾸 오면은 마음 아프고 자꾸 생각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떠날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말없이 아시겠죠? 가셔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새롭게 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연구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는 절대 이런 쓰지 쓰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강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왔어요. 환절기입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건강해야 뭐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길 꽃길만 걸으시도록 제가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